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은 한식이자 식목일이며 월요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날씨 궁금하실텐데요. 지난 주말 비가 많이 내렸죠?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다. 과수원과 농가에선 서리와 얼음 살피셔야겠고요. 출근길, 등교길, 안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풍랑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입니다.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고 바다에선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한식인 오늘 날씨 청명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원인을 지상기압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선 지난 주말 비를 내린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 우리나라 북동쪽 두 개의 고기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기압 영향권 안에선 날씨가 맑은데요. 위성 영상을 통해서 구름 없이 맑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 고기압 중심에선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불어 나오고 저기압 부근에선 중심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요. 오늘 날씨는 이 기압계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온과 바람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온입니다. 지난 밤 동쪽으로 물러나는 저기압 후면으로 북동풍 그리고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 전면으로 북서풍이 모여들면서 제주도와 전남부근은 새벽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구름 낀 밤엔 지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구름이 흡수해 일부 다시 공기 중으로 뱉어내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지난 밤 구름 없이 맑았기 때문에 빠르게 식어버렸는데요. 게다가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북풍 계열 바람이 비교적 차가워 더욱 냉각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한편 위성 영상에서 붉은빛 구름을 통해 하층 대기가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압계 역시 큰 움직임 없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낮 맑은 하늘로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기온이 오를 텐데요. 태백산맥 동쪽은 북동쪽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해상의 찬 공기를 머금고 불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5도 이하인데요. 전남 제주도 경남 남해안은 새벽까지 낀 비구름대로 인해 6에서 9도 정도고 반대로 경기 동부와 산지를 포함한 강원 내륙, 일부 충청 내륙과 더규산 부근인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작게는 5도, 크게는 10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근길과 등교길 더욱 춥게 느끼시겠는데요. 지난주 후반보다 따뜻한 오차레인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내륙과 비구름대에 영향을 받아 습한 제주도 산지와 전남엔 안개가 짙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도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게다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은 지역에선 설이나 얼음도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눈꽃이 터지고 농작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 여린잎과 여린싹은 추위와 설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때문에 가수원과 농가에선 이러한 저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설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낮 기온인데요. 아침에 비해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서쪽은 16에서 20도로 꽤 포근하겠고 동쪽과 제주도 그리고 일부 서해안은 해상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인해 10에서 15도로 서쪽 내륙보다 5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바람입니다. 물러나는 저기압과 우리나라 양쪽 고기압 세력 사이에 등고선이 좁게 그려져 있는데요. 등고선을 쉽게 바람이 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등고선이 좁을수록 통로가 좁겠죠. 때문에 동쪽과 남쪽 해상은 바람이 강한데요. 기압계가 대체로 움직임이 없겠지만 아주아주 조금씩 남동진 하면서 바람이 강한 영역도 천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겠고요. 북서쪽부터 차차 바람이 약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 강풍 영역이 위치한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북동쪽 고기압에서 보는 동풍에 의한 물결은 아주 먼바다에서부터 출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결이 동해안에 이를 때쯤엔 아주 높아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해안에선 풍랑과 높은 물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특보연항 꼭 확인해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한 대비 당부드립니다. 강풍 영역은 조금씩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아침 6시경 해제된 서해 남부 먼바다의 시작으로 내일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까지 차차 해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은 우리나라의 동서로 자리잡은 고기압입니다. 때문에 맑은 하늘 보시며 한 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춥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보다 따뜻하게 입어주시고요. 서류와 얼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예방시설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개 낀 지역에선 출근길 등굣길 교통안전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의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식과 신무길 초록초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